미대륙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?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미대륙 자동차 여행에 적합한 차량은 어떤 것인지 수많은 코스 중에 나에게 가장 알맞은 코스는 어딘지 여행 중에 반드시 들러봐야 할 관광지는 어떤 곳인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는 어딘지 어디로 가면 맛집을 만날 수 있으며 숙박은 어떤 곳에서 하는 게 좋은지 자동차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 이 모든 것에 대한 최상의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겠습니다. 미국 사단이기와 함께 끝없이 펼쳐지는 대평원을 신나게 한번 달려보실까요? 구독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